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살면서도 바보처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면 무릎을 닫히며 아, 진짜 왜 몰랐었지? 하며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반성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빠뜨린 것이 있었나 찾아보는 것이죠. 20세기 초 몇몇 화가들이 자신의 무릎을 탑 쳤습니다. 아,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잡은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금극적인 현대 미술을 연 화려한 주인공이 된 것이죠. 20세기 초 미술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혼란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실의 발명입니다. 사진술이 발명된 후 사물의 재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술가들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후 갑자다운 미술의 방향을 먼저 찾으려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탁 친 몇몇이 결국 승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놓쳤었고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답은 색입니다. 컬러 말이죠. 그들은 색을 놓쳤었고 잊었던 색의 용도를 되찾았습니다. 색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노을은 붉은색, 개나리는 노란색, 나뭇잎은 녹색. 그래서 녹색만 그려놓아도 수프를 그린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색은 대상을 상징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죠. 색은 그 자체가 바로 감정이 전달입니다. 쉬운 예로 오렌지색을 보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고 푸른색을 보면 추워집니다. 이렇게 색에는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 또한 있는데 그 전 화가들은 색을 대상을 전달하는 데만 사용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상과 색은 분리될 수 있겠네요. 꼭 하늘이 하늘색일 필요는 없어졌고 형태만 하늘이고 색은 전달하고 싶은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지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이들 중 하나인 앙드레 드렝이 그린 1906년 런던이 체링크로스 브리치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입니다. 핑크색입니다. 저 핑크를 보고 누가 하늘을 연상할까요? 앙드레 드렝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머지도 다 원래의 색이 아닙니다. 하늘 바로 앞에는 건물이 실루엣이 보이는데 녹색입니다. 저렇게 보일 수는 없죠? 역시 감정 전달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더 다채롭죠? 주홍색, 파란색, 겨자색, 민트색. 대상에게 구속되던 색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앙드레 드렝은 이제 색을 가지고 마음껏 놀기 시작합니다. 회화사상 전에 없던 대단한 발견입니다. 생각을 같이 했던 모리스드 블라멘크가 그린 생강의 바지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지 강물은 거칩니다. 강물 위에는 바지선이 있고 한 노동자가 위에서 일을 합니다. 강 건너에는 공장이 있고 공장 굿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꽤 흐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본 것은 다 상상으로 연상한 것입니다. 조각조각 떼어놓고 본다면 저게 어떻게 강물입니까? 저게 어떻게 하늘입니까? 그리고 저런 원색의 배가 있을까요? 모리스드 블라멘크는 형태만 그린 후 이 색 저색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즐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티스를 소개합니다. 그가 이 발견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자아상을 보시죠. 얼굴에 녹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초록은 얼굴에 사용하는 컬러가 아닙니다. 보통 괴물들을 표현할 때나 썼었죠. 하지만 마티스는 썼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도 아직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게 뭐 위대한 발견이란 말인가? 이렇게요. 하지만 의미가 큽니다. 시각 예술에서 색처럼 중요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색이 아주 오랫동안 형태에 구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티스와 몇몇이 해방을 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미술 운동에는 이름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좀 재미있습니다.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 붙어버렸으니까요. 마티스와 몇몇이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자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얼어붙어버렸습니다. 형태는 이때 색들이 다 틀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색들이 너무 자극적이었으니까요. 기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상식 밖이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거칠고 가격하다. 그런 것이 뭘까요? 야수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화가들을 향해 야수 같다고 했습니다. 그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수주의.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좀 거칠지만 이 야수주의는 현대 미술을 꽃피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정욱 미술토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것이 하나만 있다면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중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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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